대전고범은 카페 인테리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업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의 1심 판결을 유죄했습니다.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의 한 카페에서 공사 납기일이 지연된다며 인테리어 업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. 2심 재판부는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